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제 자신이 방송을 하는 사람 자신이 나이가 드니까 노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을 가끔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데 오늘도 캥그루 자식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범세계적인 문제죠. 젊은 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괜찮은 직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캥그루 자식들을 둔 고민 문제를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조순이버의 왕개미 연구소에서 잘 다뤘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참 누가 독립하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독립을 안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제 본인 의지하고 달리 인생이 이제 풀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캥그루 신분이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뭐 썬소리를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 주제니까 이 예비 은퇴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성인 자녀 뒷바라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어렵죠. 현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봉급이 그래도 넉넉한 시절에는 결국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이 같은 아들 딸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3040 캥그루 자식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다. 일본은 7040 8050 이런 조어가 아주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보통 명사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자녀를 70대 부모가 여러분들 뒷받침하는 경우가 7040 문제고 8050 문제는 50대의 미혼 자녀가 부모하고 살면서 여러분들 용돈을 받는 그것이 이제 8050 문제인 거죠. 이제 우리가 착하게 일본을 거의 쫓아가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7040 문제나 8050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면 3040대 캥그루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성인 남조 응답자의 1011명이 65% 그렇다. 그러니까 65%가 주변의 친인척이나 지인들 그런 가족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에게 상당히 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 65% 그렇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어느 나라 부모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좀 강하지 않습니까 성인 60% 정도가 아이들의 어려우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냥 분가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일본에서는 중년 자녀를 돌보는 노부모들이 70, 80세대의 부모 연금에 기대가 사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널리 확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주요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부모가 평생 동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끊기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죠.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연금 소득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남은 사람이 남자가 먼저 가니까 어머니하고 아들이 집을 매각하고 월세가 싼 임대주체로 이사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본의 현상인 거죠. 일본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정말 반면 교사 역할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나라인 겁니다.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50세 미만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부모하고 같이 사나요. 40대에서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동거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나라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마는 가장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2019년에 집에 이제 언둔해 있던 그런 44살의 아들을 그냥 극단적인 그런 행태를 한 이분이 아마 농림성 차관 구마자와 히데야키이시네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아들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가 발생했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중장년의 은둔자 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겪는 일본 내 80-50 문제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대 미혼 자녀를 80대 부모가 부양하며 생기는 문제를 빚된 것이 80-50 문제, 70-40 문제 이런 거죠. 사연들이 다 많기 때문에 직장을 잡기도 어렵지만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날 그런 트랙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버리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일도 계속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 이 참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61만 명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다 다르네요. 훨씬 이거는 가소 추정되어 있는 그런 수치인데 한 보도를 보니까 2022년 또 9월 달에 나온 보도인데 캥그루족 문제가 유럽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고 언제 다음에 한 번 저녁 시간 되면 미국 사례를 한번 모아봐야겠네요. 보시게 되니까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40 문제, 80-50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연금의 기대가 사는 경우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생계수단이 끊기기 때문에 캥그루의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사람이 이제 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이 생계 소득 가설을 도입하게 되면은 대개 20대 후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까지 가장 왕성한데 그런 시점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부모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기준이 이제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이런 모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죠.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40 세대를 밤보치오니, 큰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2019년 기준으로 18세, 34세 청년 가운데 64.3%가 부모와 살고 있다. 이탈리아도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에 캐나다에서는 두메랑키저,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축낸다고 해서 키퍼스, 프랑스는 탕기, 독일의 네스트호크 다 캥그루족 의미니까 금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좀, 일자리가 항상 좋은 일자리가 주어질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독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또 다 캥그루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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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